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리카니글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언박싱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뜯어버렸어요 저는 아메리카니글 미국 공홈에서 직구로 구매했구요 아 참고로 키가 크신 분들은 미국 직구를 추천드려요 한국 공홈엔 바지 길이가 쇼트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한국 공홈보다 미국 공홈이 더 저렴합니다 보여드릴 착용샷에서는 두가지 신발과 매치해볼건데요 나이키 에어포스 하이랑 에어조던 미드랑 매치해볼게요 첫번째 룩은 스트레이트맘 지니랑 흰색 탑을 매치해봤어요 위에 탑은 천이 얇지만 부드럽고 길이가 충분해서 좋았어요 바지는 일자맘진 특성대로 다리통이 여유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신축성이 있는 소재라 입었을때 착용감도 편하고 좋았는데 다만 제 키가 커서 레귤러임에도 불구하고 좀 짧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키가 170 이하인 분들은 레귤러가 괜찮고 키가 165 이하이신 분들은 쇼트로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았는데요 색감이랑 착용감도 좋고 색감도 봄여름 가을 두루 입기도 좋구요 언제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 추천드려요 두번째 룩은 전에 입은 탑에 테니스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사실 이 테니스 스커트는 안에 바지가 붙어있는 치마바지에요 저는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을땐 속바지를 꼭 챙겨 입는데요 이건 따로 챙겨 입지 않아도 되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 룩은 같은 탑이지만 블랙 색상으로 입어주었구요 두번째 룩에서 보여드린 테니스 스커트를 함께 매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으로 된 속바지가 치마에 붙어있구요 테니스 치마라 신축성도 있고 통기성도 좋아서 운동할때도 당연하고 더운 여름에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번째 룩은 같은 탑에 찢어진 청바지를 매치해봤어요 참고로 이번에 산 청바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바지에요 제가 상체보다 하체가 튼튼한 편인데요 이 바지는 저같은 체형에게 너무 딱 좋은 청바지에요 다섯번째 룩은 바로 전에 보여드린 찢어진 컸비라인 청바지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같은 체형 즉 청바지를 사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너무 껴서 불편하신 분들이 아메리칸 이글에 컸비라인 청바지를 사면 너무 좋아요 여섯번째 룩은 긴팔 흰탑에 아까의 컸비라인 청바지를 매치했어요 그리고 이 룩에서 입어본 탑은 크롭된 길이의 팔이 긴 형태의 셔츠인데요 이거 너무 이뻤어요 살짝 짧긴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고 옷이 부드럽게 몸을 잘 감싸주더라구요 팔 길이도 길어서 팔을 걷어있거나 손목을 덮어 입는 등 여러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아무 청바지나 매치도 입을 탑이에요 이 셔츠도 매우 추천해요 일곱번째 룩은 백이 맘진의 크림색 탑을 매치해봤어요 탑은 길이가 조금 짧긴 하지만 자잘한 꽃무늬가 귀엽구요 바지는 허리에 고무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길이가 살짝 짧긴 하지만 키 170 이하인 분들이 입으면 일자로 바지가 딱 떨어져요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일 것 같아요 여덟번째 룩은 테니스 플리츠 스커트랑 꽈배기 니트를 매치해봤어요 니트는 두께감도 톡톡하고 초록색 라인이 포인트로 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마 또한 속바지가 달린 치마바지인데요 운동할 때나 여름에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룩이에요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입어보니 맞네요 이번엔 바람막이 점퍼와 숏팬츠가 세트로 나와 있길래 요새 세투세투 병에 걸린 제가 구매해봤어요 점퍼나 바지 모두 주머니가 지퍼로 처리되어 있어서 운동 중에 소지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구요 영상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위에 바람막이는 허리에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어서 허리에 그 달려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요새 유행하는 크롭 스타일의 자켓으로 연출할 수도 있어요 바지는 운동복 스판지질로 안감 처리가 한 번 더 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 노출에 대한 걱정이 없겠더라구요 이번에 아메리칸 이글에서 직구한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이 브랜드 옷은 안 사다가 바지 길이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다시 구매하게 된 브랜드인데요 바지 길이도 길이지만 허비 라인이라고 하비드를 위한 라인까지 있어서 요새 다시 예정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 영상이 이번 봄 여름 옷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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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